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걸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김세대 장로님께서 덴버신학교의 한국어부를 졸업하신 덴버신학교의 동문이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우리 아버님의 또 문안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92세가 되셨는데요. 1951년과 52년에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이번에 방문하게 된 전에 우리 아버님께 제가 한국을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인들 51년, 52년도에 한국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51년, 52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의 신실함 그리고 용기 그러면서도 젊은 미국인 군사에게 보여주었던 환대를 깊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아버님의 문안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날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던 그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해 동안 6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에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바로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이 마지막 만찬은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굉장히 그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기대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계시다가 이제 일어서셔 가지고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셔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리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 대부분은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마스터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놀라운 사건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에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과거에 자기의 스승들이 해석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과거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새로운 경험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도 다르지 않게 새로운 사건이었고 새로운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처럼 오늘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이 겸손, 또 섬김, 그리고 이 사랑의 행위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3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방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6월절을 기념하는 매우 사실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인데 이 자리가 사실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런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 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사탄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론 유다가 그 방을 떠났을 때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들은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 마지막 만찬의 그날 밤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십시다. 바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느꼈던, 예수님과 함께 느꼈던 그 안전감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그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수제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정감, 확실성, 희망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상 이 세 가지를 찾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현장에서 제자들도, 제자들이 추구했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느꼈던 그 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느꼈던 그 고통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안전감, 또 확실성, 또 희망이 깨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근심의 본질, 근심을 해결하는 본질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확실성이 무너지고 또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문제의 근본은 우리의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신뢰해야 될 이유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구하시는 곳이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예수님은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셨던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과 확실성과 또 미래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었죠. 죄를 위한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장 3절을 다시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끝내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볼 때 제자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다시 재림하시리라 Amen And then Jesus says to them in verse 4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사도 도마가 이제 나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도마는 분명한 거를 원했어요 도마는 도마는 분명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분명한 증거를 도마는 대충대충 이야기하거나 얼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번 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도마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한 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서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 질문하는 그의 그 목소리는 아마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좌절하실 때가 있으시죠? 뭔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뭔가 하셔야 되는 때인데 그 일을 하시고 있지 아니한 걸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으시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좌절감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정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제 친구에게 내가 이제 서울에 가는데 와서 나를 좀 찾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 길을 알잖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만 얘기하고 나면 내가 가는 곳이 정확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어딘데?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냐?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마는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도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길 그 길인 예수, 그 길인 나가 바로 네 앞에 바로 서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인 내가 너 앞에 서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가 가야 할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말씀이고 히브리스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고 또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 당시에 세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죄인들을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주장, 이 진리 주장의 배타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절대 파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이 배타성, 이 진리의 배타성을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확증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마에게 필요했던 도마가 들어야 했던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의 배타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신뢰, 예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하고 인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끝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 밖에서 생명과 길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과 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